여러분 오늘은 학교종소리 탑10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종소리는 몇위일까요? 여러분의 학교종소리가 나온다면 친구에게도 공유해보세요. 10위 엘리젤을 위하여 9위 짧은종소리 8위 웨스턴미스턴 차일즈 7위 마운틴 뮤지션 6위 홀딜리디아 5위 경쾌하고 짧은종소리 4위 무난한종소리 3위 많이 들어본종소리 2위 신나는종소리 모두가 한번쯤 들어봤을 대망의 1위는 소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종소리가 나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해주세요.